새 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KBC가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 방향을 옮겨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100일 동안 해무군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광주역과 송정역 주변 개발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13년 표류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공항 우선 이전으로 전남도와 대화의 물건은 텄지만 군공항 이전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해무군 현안에만 매몰된 100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시장은 새로운 광주 만들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일은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 시스템, 일자리 고속도를 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민들은 기존 현안 해결을 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시정을 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